2차전지는 일상생활 및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핵심 산업입니다. 2차전지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 등의 가전제품은 더욱 소형화되고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있으며 풍력 및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의 발전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에너지 혁명의 핵심 산업인 2차전지의 중심에 주식회사 폴이 있습니다. 폴은 2차전지의 핵심 부품인 리드탭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리드탭은 2차전지의 음극과 양극 단자로서 알루미늄 소재의 양극과 니켈 혹은 니켈 도금이 된 음극의 금속 소재에 PP필름을 융착시켜 생산하는 전극 단자입니다. 2차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통해 전자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드탭은 금속 소재와 PP필름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단극 발생 및 표면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소재의 가공에서부터 융착에 이르는 각각의 공정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드탭 전문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폴은 최고의 엔지니어와 생산시설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제품만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구된 소재는 철저한 수입검사를 거쳐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진 소재만이 도금 및 표면처리 설비에서 양극과 음극의 특성을 갖는 소재가 되며 더욱 완벽한 PP필름의 융착을 위해 특수한 약품을 통해 표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설비로서는 원통형의 전극단자를 생산, 검사하는 탑캡 생산 설비 및 파우치형의 전극단자를 생산, 검사하는 리드탭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리투미온 폴리머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드탭은 일반 소형 가전에서 사용되는 소형 리드탭에서부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및 ESS 등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중대형 리드탭까지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제품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생산 설비에 설치된 비전 검사기를 통해 1차 검사가 이루어지며 2차 공정 검사 및 각종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 0.1%의 분량도 없는 무결점 제품만을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리드탭 전문기업 주식회사 폴은 2차 전제 분야의 세계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